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. 서울공항에서 바로 경남 양산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양산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. 청와대는 이번 방미에 대해 동력을 상실해가던 북미 간 대화를 정상 궤도로 복원시켜 비핵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차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.